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초입춘 특별기도정진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말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고 관음정근, 추건 그리고 법문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난조와 근문견득수지원 해열의 진실의 해법장진언 오마라나마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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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묘장구 대단하니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위대한 존재이신 대비심을 가진 분께 온 모든 봉포에서 비난처를 베푸시는 님께 님에게 귀의하고 나서 관세음에 대한 장가를 목에 푸른 빛을 띈 그 마음을 노래합니다. 모든 요익을 성취하게 하고 아름답고 견줄 수 없는 그 마음을 모든 생명들의 윤회의 길을 정정하게 하는 그 마음을 온 빛이여 지혜의 빛을 지닌 님이시여 온 임이시여 위대한 보살님이시여 마음에 새기고 새기소서 일하고 일하소서 성취하고 성취하소서 승리하고 승리하소서 승리하는 님이시여 위대한 승리의 님이시여 수호하고 수호하소서 번개를 수호하는 님이시여 운행하고 운행하소서 티끌 속에서 티끌을 떠난 님이시여 청정해탈의 님이시여 우소서 우소서 세계를 주제하는 님이시여 탐욕에 독이 없어지이다 분노에 독이 없어지이다 어리석음에 독이 없어지이다 아님이시여 호우주의 주제자시여 단전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님이시여 물은 흐르고 또 흐르니 깨침으로 깨침으로 깨닫고 깨닫게 하소서 자애로운 정경전이시여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부숴버린 보라흘라다의 마음을 위하여 수하하 성취자를 위하여 수하하 위대한 성취자를 위하여 수하하 성취자인 요가의 주제자를 위하여 수하하 목에 푸른 빛을 띠 님을 위하여 수하하 멧돼지 형상의 님과 사자 형상의 님을 위하여 수하하 손에 연꽃을 든 님을 위하여 수하하 보륜을 사용하는 님을 위하여 수하하 소라고동에서 소리가 날 때 깨어난 님을 위하여 수하하 위대한 금강절을 지닌 님을 위하여 수하하 왼쪽 어깨 쪽에 서 있는 승리의 크리슈나 님을 위하여 수하하 호랑이 가죽 위에서 명상하는 님을 위하여 수하하 삼모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다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수하하 나무부문 시현원려 공심 태해자대비 구구구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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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세음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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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세음보살 멸업장지 너는 호마루룩개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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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족신통녀 황수지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불련신 왈신기명첨례 원이차공덕보급어 일체 아등녀중생당생극락국 동견무량수개공성부홀동 이상으로써 기도하고 축원은 마쳤습니다. 그래서 정초입춘 기도에 동참한 모든 우리 분들께서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이다.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스와 이렇게 마쳤죠. 스와하라는 것은 원만성취 속성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동참하신 분들의 원하는 바가 원만하게 또 신속하게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바로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여러분들의 바람이 원만성취 속성취되기를 관세음보살님께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법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다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동해, 서해, 남해 또는 여행을 가면서 바다를 보죠. 한없이 크고 정말 물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데 부처님께서 애인을 잃고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온 산따띠 장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산따띠요. 그대가 지금까지 윤회하면서 흘린 눈물의 양이 저 바다보다 더 많다. 이제는 그만 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뭐 산따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그렇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을 물 깃는 우물의 두레박처럼 오르락 내리락 천상에도 갔다가 인간으로도 태어났다가 지옥에도 갔다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 게 얼마나 수없이 윤회을 했으면 그동안 윤회하면서 한 사람이 흘린 눈물의 양이 바다물보다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만. 윤회를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해탈이죠. 그게. 앞서 우리가 천수다라니 우리말로 했지만 천수다라니의 핵심 내용이 탐욕의 독이 없어지이다. 분노의 독이 없어지이다. 어리석음의 독이 없어지이다. 한마디로 해탈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해탈이 돼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다. 이렇게 살면 끝이 없어요. 윤회하는 거예요. 저 동해바다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릴 때까지 윤회해야 돼요. 바다물이 왜 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눈물이 들어가서 짠 거예요. 눈물에 염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짠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의 짠맛을 보면 아 이게 내 눈물의 짠맛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정상입니다. 물론 우리 인류는 전부 해탈해요. 미륵부처님이 오셔서 삼전 법륜을 굴려서 모든 인류를 다 해탈시킨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게 언제냐면 56억 7천만 년 후입니다. 앞으로 56억 7천만 년을 기다려서 해탈할 것인지 아니면 금생에 해탈할 것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죽어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복이 있어야 돼요. 인간으로 태어날 만한 복을 지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축생으로 태어날 확률도 많습니다. 그러면 축생이 못하는 걸 해야 인간으로 태어나고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축생은 뭡니까? 본능에 충실하게 사는 게 축생이에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따뜻하고 편안한 거 추구하고 그저 몸뚱이 하나 좀 건강하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자기 새끼들 건사하고 거기까지가 딱 축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살면서도 의외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큰 죄 짓는 거 없고 그냥 자기 몸뚱이 건사하고 자식들 건사하면 잘 살았다 생각하는데 진짜 잘 살았다는 말을 하려면 그 정도 가지는 안 되고 축생이 못하는 걸 해야 돼요. 축생이 못하는 게 뭡니까? 보시복덕 베푸는 거 못하죠. 또 대명관찰 아바타 명상 참선 이런 거 못해요. 그런 거를 해야 비로소 잘 살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문을 들어야 돼요. 법 개송 부처님의 개송을 자꾸 접해야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십육아라한 중에 하나인 인계타 존자가 과거생의 박쥐였어요. 그래가지고 동굴 꼭대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는데 다른 박쥐들과 함께 마침 거기에 어떤 상인들이 길을 가다가 그 동굴에 들어와서 유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추우니까 장작불을 펴놓고 하니까 박쥐들은 사실 죽을 맛이죠. 그런데 다행히 그 상인들 중에 한 사람이 개송을 읊었어요. 독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박쥐가 죽기 직전에 그 상인이 없는 개송 소리를 듣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덕으로 인간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십육 나한 중에 한 분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개송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개송을 들어야 심지어 축생도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듣는다 전법을 한다 법륜을 굴린다 그럴 때의 법은 다른 게 아니고 부처님의 개송입니다. 개송 하나라도 네 개송이 있어야 돼요. 우리 불자님들 자판기처럼 땅 눌러면 툭 튀어나오는 개송이 있어야 돼요. 슬플 때 없는 개송 기쁠 때 없는 개송 우울할 때 없는 개송 뭐 이래가지고 그때그때 몇 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 화날 때 없는 개송 뭐 의외로 개송을 보면 분노 조절도 되고 욕심도 조절이 되고 어리석음도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 법 부처님의 개송이 중요한 겁니다. 개송을 듣고 수다원 사다 만함 아랑과를 얻는 것이고 선사들도 언화되오라 그러죠. 한마디 말 끝에 크게 깨쳤다 라는 게 대부분 개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송을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 해야 되고 정말 반려견 반려묘를 정말 사랑한다면 반려견을 위해서라도 개송을 자꾸 틀어줘야 돼요. 박쥐도 개송 듣고 인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반려견이나 이런 동물을 사랑한 진정한 사랑은 뭐냐 이 반려견을 위해서 개송을 읽어주는 거예요. 불교 방송을 틀어줘요. 스님들의 법문을 들을 수 있게 그게 연이 돼서 내 생엔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아니면 그 반려견의 이름으로 공덕을 지어준다든가 요새는 보면 우리 행불선언에서 천도제 할 때 보니까 가끔 반려견을 천도제 하는 분도 계세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불사 하는데 반려견 이름으로 공덕을 지어준다든가 이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세의 인간으로 태어나고 또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계기가 됩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죠. 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을 맺는 게 중요합니다. 자 윤회를 그만하려면 결국은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있으니까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몸뚱이 이 마음이 나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안 없어져요. 평생을 이 몸뚱이가 나다. 이 생각이 나다라고 생각하면 죽으면 이 몸뚱이만 없어지지 생각은 그대로 남아서 내 생각 내 마음 해가지고 그게 또 다른 몸뚱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에서 해탈하는 첫 번째 비결은 몸뚱이가 나다. 마음이 나다라는 생각이 쉬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쉬려고 마음 먹는다고 쉬어집니까? 안 되죠. 그런 비결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그렇게 연습을 해야 조금씩 조금씩 쉬어집니다. 몸이 늙을 때 내가 늙는구나 아바타가 늙는구나 아파도 아바타가 아프구나 죽을 때 그래야 아바타가 죽는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일어나도 아바타가 아바타에게 애착을 일으키는구나 아바타가 아바타에게 화를 내는구나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내 몸 내 마음 이렇게 관찰하지 마시고 아바타 몸 아바타 마음 이라고 관찰하시면 그게 바로 무화로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참나는 무화예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두 번째가 바라밀환입니다. 첫 번째가 아바타환이었고 두 번째는 바라밀환이에요. 고정된 내가 없다는 것은 즐거운 소식입니다. 만약에 이게 아바타가 아니고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있다면 바꿀 수가 없죠. 몸도 바꿀 수가 없고 마음도 바꿀 수가 없고 그런데 고정된 실체로서의 몸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바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아바타를 생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바라밀환입니다. 바라밀이란 말은 원래 충만하다 완전하다 저 언덕으로 건너갔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하 밟냐 바라밀다 심경 그래서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밟냐는 지혜 지혜는 밝은 거예요. 또 바라밀은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래 나는 이 몸뚱이와 마음은 아바타고 진짜 나는 크고 밝고 충만하다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해야 어떠한 나도 만들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게 나지 이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사람이 움츠려듭니다. 왜 몸은 생로병사하고 마음은 생주이멸해요. 끊임없이 변하는데 계속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데 마음이 그러면 옹졸해지죠. 그래서 참나는 무하고 무하는 대하다. 고정된 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무언들 될 수 없으랴. 신도 될 수 있고 인간도 될 수 있고 축생도 될 수 있다. 이걸 연습하는 게 바로 바라밀 명상 또는 바라밀 환이라는 거예요. 마는 크미요 바냐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바냐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바냐 바라밀이다. 나는 몰라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바냐 바라밀 아침에 경대 앞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을 하고 나서 이걸 세 번씩 해보세요. 그럼 하루가 밝아져요. 마음이 밝아집니다. 크다는 것은 나누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와 너를 이익과 손해를 부처와 중생을 나누지 않는 마음이 큰 마음이고 밝은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무한 긍정 아직 반이나 남았네 이거죠. 똑같은 컵에 반 담겨있는 물을 보고 반밖에 안 남았네 하는 거나 반이나 남았네 하는 거랑 다르다 그랬죠. 고통과 번뇌 재난 이런 것들이 오지 말기를 이거는 불리하는 작은 마음이고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뭐가 오지 않기를 말기를 이거 다 부정적인 마음이죠. 긍정적인 밝은 마음은 뭐냐 고통이 오면 복닫기의 계기구나 나부러 복닦으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고통은 방생 또 재물의 고통은 보시 이걸 하라는 사인입니다. 내가 좀 부족했구나 그 다음에 번뇌가 밀려오면 도딱그라는 사인이구나 대면 관찰 아바타가 범인하고 있구나 하고 관찰하는 계기가 되죠. 그 다음에 재난이 재난이 밀려오면 아 이건 공동으로 선행을 하라는 사인이구나 무슨 전염병이라든가 태풍 뭐 이런 것은 개인의 업이 아니라 공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인류 공동의 업이다 이거죠. 그런 것은 개인만 잘해가지고는 극복이 안 되고 공동선행을 해야 돼요. 최고의 공동선행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불사를 짓는 거예요. 복밭 중에 최고의 복밭이 바로 불교 부처님 아란 이런 분들이 바로 최상의 복전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씨앗을 심어도 자갈밭에 심는 거랑 중간밭에 심는 거랑 기름진 밭에 심는 거랑 소출이 다르죠. 최상의 복밭은 바로 아란 부처님 관세 모살림 이런 분들입니다. 거기다 공덕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연이 충실해집니다. 내 노력은 인이고 불보살림은 연이에요. 인도 충실하고 연도 충실해야 과가 충실한 거예요. 내가 죽어라고 노력해도 연이 안 따라주면 이거 힘들어요. 또 연은 좋은데 본인이 노력을 안 해. 이것도 진도가 안 나가요. 내가 노력하는 게 인이고 불보살림 아란에게 공경으로 해서 공덕을 짓는 게 연이에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는 거예요. 저도 뭐 해탈법 명상법을 주로 설하지만 저도 기도를 꾸준히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나 혼자 노력해가지고는 안 돼요. 불보살림 아란의 가피를 받아야 박수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 꾸준히 하시면 좋은 연이 생겨요. 연이 성숙이 됩니다. 숙성이 돼서 조금만 노력해도 순풍에 돋단 듯이. 불보살림이나 아란의 공경에서 가피를 받지 않고 가는 삶은 혼자서 떼목을 지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쭈그락하고 져도 많이 못 나가요. 근데 기도를 해서 가피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돋담배에요. 이거 살살 져도 순풍에 돋담배 가듯이 그냥 쫙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부자가 되든 뭐 견성을 하든 돋닦기 복닦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하고 공덕을 짓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사에 성취하고 궁극적으로는 해탈을 성취해야 돼요. 내 인생의 목표는 해탈이다. 나는 금생에 해탈하겠다. 56억 7천만 년을 기다려서 해탈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개송을 가까이 하고 불보살림과 아란을 가까이 하고 이러면은 금생에 해탈합니다. 아니면 완전 해탈은 못해도 부분 해탈은 할 수 있어요. 불자님들이 은근히 해탈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해탈 어렵지 않아요. 부분 해탈은 특히 너무 쉬운 게 부분 해탈이에요. 담배 없이 못 살아 하던 사람이 담배 끊으면 담배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난 술 없이 못 살아 하던 사람이 술 없이도 잘 살면 술에서 해탈한 거예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하던 사람이 그대 없이도 잘 살면 그대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이게 바로 부분 해탈. 원래 불교에서 개율은 부분 해탈 연습이에요. 그래서 개율을 바라제 목차라고 합니다. 바라제라는 것이 부분이라는 뜻이고 목차가 해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개율을 지키는 것은 부분 해탈을 연습하는 거예요. 수다운, 사다, 만함, 아라한도 부분 해탈이에요. 아라한은 다 해탈한 거고 수다운은 탐진, 치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열버진 사람 그중에 치에서 해탈한 사람은 사다함 진, 치에서 해탈한 사람은 아나함 탐진, 치 셋을 다 해탈한 사람이 아라한입니다. 그래서 금생에 최소한 수다운은 얻어야 돼요. 우리가 보살 무슨 소리야 수다운이니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보다 더 중요한 게 보살이지 이런 말씀들을 또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보살도를 닦아야 되는데 아라한과를 얻기 전에 하는 보살도는 견습보살입니다. 진정한 보살은 아라한과를 얻고 나서 하는 보살행 이게 진정한 보살이에요.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통달 무화법자 진시보살이다. 무화법에 통달한 사람이 진정한 보살이다.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고 원을 내지만 나라는 생각이 없이 해야 된다.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이게 바로 나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 없이 중생을 도와줘야 한다. 이게 보살도다. 이거죠. 나라고 하는 생각이 없이 하려면 나라한과를 얻어야 돼요. 또는 최소한 수다운과라도 얻어야 돼요. 그 비결은 뭐냐. 금생이 할 수 있어요. 비결이 뭐라고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그래야 중생 중생 하지만 제도할 중생이 없고 전법 전법 하지만 정해진 법이 없구나. 이걸 알면서도 중생을 제도하고 법을 전하리라 하고 이렇게 원을 세우는 것. 그게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는 대승불교라서 보살도를 강요하지만 강조하지만 진정한 보살도를 닦으려면 일단 아라운과를 얻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진정한 보살이고 통달 무화법 무화법에 통달해야 진짜 보살이고 그전까지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견습 보살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죠. 해야죠. 그래서 아라운과 부분해탈 해탈을 얻으려면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아바타가 아바타에게 법을 선하는구나 아바타가 아바타에게 보시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전할수록 알게 되고 베풀수록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행불이자 부처되고 부자되는 비결 이거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이걸 행불행자의 서원이라고 그러죠. 행불이라는 것은 수행 불행 부처의 행을 수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의 행을 수행한다 불행시불 육조단경에 보면 육조 해능 큰스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의 행위가 부처다 그건 뭐냐 나의 행위가 나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있어서 행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행위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짓는다 이 말이죠. 참나는 무아요 무아는 대하요 대하는 시하다 이 시자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라고 했지만 유일한 진짜 현실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이라는 거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이게 유일한 진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박수치는 놈이 누구냐 박수치는 이것이 무엇인가 뭐 이목고 하도 전형 같은 거죠. 박수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목고 이거죠. 원상을 그리죠 법문하실 때 원상을 그리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죠. 웃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박수치면서 웃는 놈은 무엇인가 이목고 한 번 따라해보세요. 기분 좋아집니다. 나의 행위가 나다 이게 중요합니다.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 왜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가 나를 결정짓는다. 굉장히 불교는 굉장히 역동적인 종교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500년 동안 박해를 받는 바람에 역동적인 면이 많이 퇴색했어요. 그래가지고 불교가 굉장히 염세적이고 좀 이렇게 점잖기만 한 종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신라 통일신라 고려 때까지만 해도 불교 얼마나 사회에 역동적인 역할을 했어요.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불교예요. 화랑도 이런 것도 불교에서 나왔어요. 세속 5개 원광법사 세속 5개 보세요. 역동적이죠. 그걸 이제 다시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 이목고에서 이것뿐으로 나가야 돼요. 이것뿐 이게 바로 화두의 답이죠. 모든 화두는 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으로 귀결이 됩니다. 병 속에 새를 키웠어요. 새가 너무 커서 주둥이가 좁으니까 못 나와. 이걸 이제 살려야 되는데 방생을 해야 되는데 놔두면 죽겠고 병을 깨서도 안 되고 새를 다치게 해서도 안 돼. 어떻게 하면 새를 꺼낼 수 있을까. 이게 일종의 화두죠. 병 속에 새 꺼내기. 양아 라고 돼요. 선문염성의 양아 거위를 기르는 그런 화두로 나옵니다. 어떻게 끓여야 될까요. 그 병을 지금 여기로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꺼내드리리다. 병을 가져오시면 그래. 나왔다. 병 속에 새라는 것은 설정이죠. 가상 현실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도 아니고 또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도 바로 지금 여기에는 없죠. 바로 지금 여기로 가져오면 내가 꺼내죽겠다. 이게 바로 나온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나왔냐. 가상 현실에서 바로 지금 여기로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강 큰스님께서 안수정등 화두 어떤 나그네가 오물 속에 들어가서 등등코를 붙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명한 안수정등 화두예요. 그 화두를 들려드렸더니 큰스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옆판이 앞에 있었는데 엿을 한 가닥을 들고 툭 쳐서 깼어요. 그리고 한 조각을 입에 탁 집어넣었어요. 달다 그랬어요. 달다 나온 거죠. 이게 바로 어디서 나왔어요. 안수정등 이라는 설정 가상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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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지금 여기로 나온 거예요. 달다 지금 그럴 때 달다는 내가 달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뿐 달뿐 달다고 느낄 뿐 굉장히 중요합니다. 견견문문 각각 지지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할 뿐 거기에 나는 없다. 이것이 애탈이다. 부처님 말씀이죠. 내가 달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달 뿐 이거예요. 아프다 아바타가 아프구나 하고 제가 일단 가르쳐 드렸지만 그것도 역시 방편이고 아바타가 아프구나 마마냐 바람이 아플 뿐 이렇게 돼야 돼요. 궁극은 아플 뿐 궁극은 이것뿐 동산 양계선사 동산 양계선사가 어렸을 때 절에 가서 반하신경 법문을 들었어요. 반하신경 법문을 듣다 보니까 거기에 무한이비 설신이 이런 말이 나오죠. 눈, 귀, 코, 혀, 몸 뜻이 없다. 무한이비 설신이 그걸 듣고 아니 뭔 소리야 여기 이거 눈도 있고 나 지금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없다 그러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답변을 못하고 야 그거는 나도 모르겠다 큰 스님 찾아가라 하고 큰 스님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큰 스님을 만나서 이제 참선을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답을 알았죠. 그건 뭐예요? 지자시 이것뿐 이라는 거예요. 이것뿐 이게 뭡니까? 그냥 코는 코 눈은 눈 입은 입인 거예요. 눈, 귀, 코, 혀, 몸이 있는 게 아니고 눈은 눈 귀는 귀예요. 산은 산 물은 물이에요. 반야신경에 보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있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니까 이걸 줄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색즉시색이에요. 그게 바로 산은 산 물은 물입니다. 산도 있고 물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산은 산 물은 물이다 이거예요. 나는 나 너는 너다 나도 있고 너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은 눈 귀는 귀 코는 콕 이게 바로 본래 면목입니다. 우리가 본래 면목 화도도 많이 들죠. 부모에게서 아직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유명한 본래 면목 화도예요. 어떤 스님이 이 화도를 들고 공부를 하다가 답은 안 나오고 머리만 아프니까 아이고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하고 밖에 나가서 포행을 하는데 시장통을 지나게 됐어요.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시비가 생겨가지고 둘이 막 멱살잡이를 하고 싸우는데 사람이 모여있으니까 거리가서 구경하러 갔죠. 뭐하나 그랬더니 멱살잡이 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주변에서 뜯어 말려가지고 화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이보게 내가 면목이 없네 이 말을 듣고 본래 면목 화도를 깨쳤어요. 면목이 없네 본래 면목은 무면목이다. 본래 면목은 무면목이에요. 무면목이기 때문에 이 면목으로 나타난 거예요. 무하는 대하여 대하는 시하다.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안행비직이라 이걸 말로 표현하면 안행비직이다 라고 하죠. 눈은 옆으로 코는 똑바로 안행 비직 머리는 하늘로 다리는 땅으로 이게 바로 본래 면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는 잠시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가상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가상현실이다.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지만 지금 보이는 별들이 지금 있는 별들이 아니에요. 그 별빛이 내 눈까지 오는 데는 수백년 수천년 수십 광년이 걸리는 별들이 많아요. 대부분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별들은 지금은 없는 별일 수도 있어요. 하도 오래 오래전에 쏜 빛이 이제서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다 뭐예요. 가상현실입니다. 유일한 진짜 현실은 단 하나예요. 바로 지금 여기 에서 이것뿐 지나가버린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도 머무르지 않아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항상 바로 지금 여기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일까 나의 행위가 나니까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어요. 그럼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최고의 행위가 바로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푸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법문 듣고 그런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아 이거 맞는 말 같다 있으면 혼자서 거의 간직하지 말고 나발을 풀어요. 이게 전법이에요. 야 그 말은 진짜 맞는 말 같다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전할수록 알게 돼요. 또 가진 만큼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베풀수록 갖게 돼요. 전하다 보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야 정확히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베풀다 보면 아 내가 뭐 부자구나 내가 충만하구나 하는 마음이 연습이 돼요. 마음이 먼저고 현실이 나중입니다. 충만한 마음이 갖춰지니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되고 부자가 되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원하는 거죠. 법이 법부자가 부처님이고 재물부자가 부자인 거죠.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거나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걸 해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는 행불선언 불전함에는 불전함이 이렇게 안 써있고 부처님 용돈 쓰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게 뭡니까 구걸하는 마음 연습하면 거지 종이 되고 베푸는 마음 연습해야 부자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도리를 실제로 부처님 용돈 쓰세요. 하고 한 푼 넣고 돌아서면 얼마나 당당해요. 집에 가서도 야 나 부처님 용돈 드리고 왔어. 기분 좋잖아요. 근데 한 푼 넣고 뭐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요거 해주시고 이러면 이 헐떡이는 마음을 연습하게 돼서 그게 바로 거지 종이 되는 비결입니다. 진정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처님한테도 베푸는 연습을 하면 부처님한테도 베푸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한테야 당연히 베풀겠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진정한 부자 되고 또 진정한 부처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행불이죠. 그래서 항상 과거 현재 미래에 집착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으로 사는데 이것뿐이 뭐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 뿐 이거죠. 다같이 합정하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행불행자의 서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전할수록 알게 되고 베풀수록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행불이자 부처되고 부자되는 비결 행불하세요.